매일 새cko 빼앗긴 규노 희하하하하하하 드디어 손에 넣었다 갤럭시스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것마저 빼앗아주마 우유아악~! 렉스! 다크 에너지가 점점 퍼지고 있어! 라키나! 에밀리와 함께 렉스를 데리고, 북중 마녀오로 피해! 공주님, 피하십시오. 살아남은 종족들과 함께, 다시 힘을 모아 주십시오. 난 도망치지 않아! 다시는 친구들을 위험한 곳에 두고 혼자 떠나지 않을거야! 악한 갤럭시 스톤을 포기하고 코스모사우루스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난 다이너마스터 어둠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로러! 으흐흐 으흐 흐흐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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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으흐흐 으흐 로러! 으악! 어서, 렉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! 에밀리, 렉스를 부탁해! 으악! 으악! 하악! 으악! 으악! 으아아아악! 여긴 내가 맡을게! 가면서 에드를 호위해야지! 어서 가! 응! 어리석은 녀석! 너 혼자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으악! 하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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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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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밀리! 렉스의 상태를 어때? 렉스… 견뎌야 해! 으악! 흐앍! 으악! 으악! 으아악!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녀석이구나, 아칸. 약해 빠진 동료들은 버리고, 어둠의 힘을 받아들여라. 어둠은 너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. 헉! 렉스. 이제 괜찮을 거야. 로로! 로로! 렉스를 구해줘. 어서 가야겠어. 렉스를 부탁해. 내 바이크를 타고 가! 어? 트레움보다 훨씬 빠를 거야! 로루! 으! 으아!!! 으아! 뭐, 뭐지? 어떡해… 아칸! 주 동력 장치가 망가졌다 보조동력으로 교체하겠어 마스터들의 마지막을 항상 내가 선사해줘서 즐겁구나 멈춰! 너의 상대는 나다! 배짱 좋게 혼자 오시다니 용감하시군요, 공주님 혼자? 그럴까? 모두가 힘을 모으면 그 어떤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레오 왔다! 이것이 렉스가 우리에게 일 깨워준 것이다 우리의 행성은 우리가 지킨다 스피노 쪽은 언제나 다이노 마스터의 친구야! 함께 싸우는 거야! 어림없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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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키라! 혼자 하면 위험해! 라크킹! 라키나 공주님, 역시 공주님은 공주님이신가 봅니다. 다이노 종족들을 이끌고 오시다니 예상치 못했습니다. 그 힘, 어둠을 위해 쓰시지 않겠습니까? 아니! 난 널 무찌르고 다이노 행성의 평화를 되찾을 거야! 이 별에서 살아남은 녀석들은 다 똑같은 병에 걸렸군요. 그게 무슨… 희망이라는 병 말입니다. 라키나! 고마워! 마지막 희망까지 두려움으로 바꿔드리지요! 흐하하하하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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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움 앞에… 무릎 벌룩 불어라! 으악! 으악! 그렇게 놔두진 않겠다! 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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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흑! 마지막 갤럭시 스톤 잘 받아가겠다… 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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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-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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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 크-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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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모 으악 으하 으эт 아... 오... 아... 아... 으앗! 으앗! 아칸! 마지막 갤럭시 스톤이 내 손에 들어왔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